내가 만약 안 태어났다면 한국에서 지랄도 병이지 그런 생각은 과분해 좀 내게 금시계를 쳐준 건 쌤의 멍청한 인생 가위가 아닌 Peter Piper Pick the Pack of Picker Peppers 왼쪽 가슴에는 발렌 대체하면 깨스까리 내 회사는 도뭉치를 내 계좌에다 발렌 여튼간 받아주는 걸 난 세금 낸단 말해 홈택스 같은 인스타그램에 경침이나 원래 내 DNA 그래 내 감정은 비싸서 시외대 만일 넌가 내 목소리를 원하면 기회주의자들에겐 추가요금 네벨 쓴 해외 배송 뒤에 chill 성공해서 배운 게 뭐 있어? 사람 냄새 맡는 데 나게 꼬는 거지 뭐 니가 온 따위 때문에 넌 페이스밤을 거짓도 그때 내 싹가지 논한다면 넌 정수병의 girl 네 오빠의 춤 사실 나도 좋아해 있기만 하네 뭐 그럼 너도 힙합 아니지 게 되게 치는 아저씨 자중간보다 높은 건 여자친구 신발의 굽 이런 내 모습에 내 모습 느낌의 향수 주투하는 저 여운 위인은 아닌 게 군신이게 새끼라 생각한다면 너도 아직 이군 조금 쌌랑켜둘라 매치까 불러둠 부끄빠바부 Yeah I know right 연예인 병 걸리넘 반응 와 올라갔다 내려가는 안옹병 신화점역 끝까지 그렇게 한결 아까 니토 뻔한 말이잖아 들려들어 뭐해? 손자리서 내 귀에 설치가 필요해 거래 우지람 넓게 내 인생을 걱정하던 꼰대 그 아줌마도 그련마는 돈 날려지고 모네 난 만나해 두껍게 커 나 why you from my mama's car or I burn with fancy balls and other 백조는 겨우 쇼미 두 번 치고는 토가 높아 그래 내 여자친구는 또한 박찬 빠른 종강 얘넨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 못하지 원래 광신도에겐 성경부터가 TMI 그럼 대체 뭐하 너가 원하는 건 진짜라 내가 도 모르겠다 계속 파트만 웃어 I'm do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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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done